저희는 서울대학교 오피스틱 동아리와 배터플라우스입니다. 내일까지 지원을 다 되니까 연락처가 있는... 같이 먹을 사람 없어서 낙행군 것 같아. 개어색할 것 같아. 나 이 부분을 잘할 수 있었고... 나는 지금 이 부분을 만들어 주시겠어요? 다이치어. 노래가 자꾸 마시네요. 완전 지금. 아니. 근데 지금 안 된다고. 안 된지. 이게 지금 약간 차단은 들리는 것 같아요. 너무 안 된다고. 정말. 열심히 한 번 더 가진 곡은! 너무 오래 안 돼. 이 노래가 너무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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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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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